왜냐하면 자아 형성이 다 되고 나서 간 거였기 때문에 이 오빠들이 왜 그러실까 오늘 이렇게 택해판장에 맞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스탭들과 호흡을 맞추고 새로운 말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기록적인 면에서는 정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마음도 얻었고 사람도 얻은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뒷닦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을 때 옆에 터놓고 얘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요? 그게 어떨 때는 나도 궁금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제일 힘들 때는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? 저는 솔직히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요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 할수록 약자가 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와전되고 와전되고 소문이 생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은 10배로 힘들어 할 거고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어요? 저는 힘들 때라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냥 대놓고? 네 너무 좋다 그냥 견뎠어요 혼자? 네 근데 그거를 확실히 뛰어넘어 보니까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내가 좋다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차 선배님도 무한긍정 사나이시잖아요 네 저희 아내가 약간 저도 그때 이후로 세상을 좀 더 밝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외롭고 어려운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긍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는 무조건 긍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 긍정을 발견하니까 그 긍정이 자라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차인표 오빠도 알고 이제 나는 원래 알았으니까 네 나 무슨 얘기나 봐 궁금해 힘들면 연락하라고요? 힘들면 연락하라고요? 라이팅할 때 연락하시고요 지금 부모님한테도 안전 없는데 우리가 안전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했었죠? 신나게 작고 할 때 아이고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제 뭐 작품 하세요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음일하게 위대하게 저 방금 류혜진 선배님하고 통화했거든요 혜진이 뭐라고 하세요? 선생님 막걸리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막걸리? 나랑 같이 일을 했던 무술감독 영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저씨 아저씨의 무술감독이었고 사람이 생각이 착하고 바라요 아 됐어요? 네 무술감독 아 예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는 친구죠 너 올래? 이랬더니 처음에는 응? 그러다가 손혜진 선배님 오신다? 이랬더니 아 그래? 선배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가워요 그 친구는 해설위원이에요 엘지에 있다가 트레이드도 혜택도 트레이드됐다가 삼성도 트레이드됐다가 뭐 트레이드도 많아요 그때마다 광주도 쫓아가고 야구에 내가 한참 내가 찾아갔던 오늘 컨셉이 친구처럼이라고 친하신분들 다 부르셨어요 아 서로들? 서로들 모르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 보아하고 무술감독하고 야구 해설위원하고 생각해도 난 너를 나이 떠나서 친구처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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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이미지가 몰랐어 아니 근데 괜히 맨날 만날때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술감독입니다 저희 아들 교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남왕주에 가장 훈련감독 중에 아 남왕주에 계세요?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요? 제 아들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